안녕 스윗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오늘은 저희 타이틀곡 색안경 노래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음 이동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엄청 높은 음은 아닌데 가성으로 중간에 바꿔야 된다든지 음정이 이렇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왔다 갔다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요 조금 사투릴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베이바바 베이바바 세게 안으면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요 조금 사투릴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베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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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강경은 생각보다 음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세게 안으면 세게 안으면 서툴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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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요 이렇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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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음정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 가거나 아니면 덜 가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익히려고 생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바바 베이바바 에스코 뭐라고 where my song is I'm gonna share it with you I'm gonna share it with you Let me share it with you 세게 담겨 세게 고포진 바요 나노 주워진 바요 나 주워진 바요 감자리 조금 서툴릴지도 조금 서툴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요 조금 서툴릴지도 새 감경을 끼워보지 마요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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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imes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같아 Sometimes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같아 왜 난 아직도 왜 난 아 왜 난 아직도 나를 못 잊어 baby 왜 난 아직도 나를 못 잊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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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난 아직도 나를 못 잊어 baby 넌 내 숨 막 음 Sometimes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같아 왜 난 아직도 나를 못 잊어 baby 음 Sometimes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같아 왜 난 아직도 나를 못 잊어 baby 음 음 안녕 스윗 제이예요 제이의 브이로그는 처음이지 않나요? 하이업걸즈 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언니들이 하이업걸즈 때 먼저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언니들 하는 것 구경하고 아 나도 빨리 나오고 싶다 이랬었는데 이렇게 스테이시로 데뷔를 해서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지금 콤플렉스라는 발라드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두 개를 받게 됐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콤플렉스 콤플렉스 마 콤플렉스 난 아직도 행복하지 난 아직도 행복하지 못해 너만 콤플렉스 마 콤플렉스 너 때문에 너와 I can't 난 아직도 행복하지 못해 너만 너만 아직 아직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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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은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댄스 연습하러 갈게요 스윗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 한 번만 안녕 안녕 댄스 연습할게요 바이바이 자 일단 우리 스윗을 만나기 전 제 얼굴 한 번만 체크할게요 옆 ktoś 약간 의욕이 과다하니까 조금 잘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대로 난 있을게 Oh, I'll be there Oh, I'll be there Oh, 내 안에 너만 있어 그건 분명해 너네 어떻게 해도 돼 그러고 보니 제가 부르는 파트의 가사는 다 똑같네요. 근데 이게 저는 1, 2절에서는 처음에는 가성으로 하고 Oh, I'll be there 거기는 진성으로 하고 3절에서는 이대로 난 있을게를 진성으로 해요. 그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난 있을게 Oh, I'll be there Oh, 내 안에 너만 있어 그건 분명해 더 계속 연습을 하면서 좀 더 음원같이 라이브를 음원처럼 할 수 있게 좀 더 연습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오늘 스윗 앞에서 보컬 연습을 해봤는데요. 컴백을 할 때마다 더 좋은 모습 좀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스윗이 좀 더 뿌듯할 수 있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잘 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 앨범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